자 두 분이서 살짝 사진을 좀 하시던데 반짝 느끼시면서 같이 아 단독으로! 아 단독으로! 그러면 이쪽에 수영우씨 먼저 단독으로! 네 전용훈씨 저쪽으로! 네 저쪽으로! 네 전용훈씨 그쵸? 약간 두껍 보고 계세요? 네 네 자 고맙습니다. 자 이어서 전용훈씨만 단독으로! 네 전용훈씨만! 네 전용훈씨만! 네! 네 자 됐습니다! 그 정도면 됐어요! 네 됐습니다.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같이!